에잉! 가락! 가락! 요새 또 제가 폼이 좋아졌죠? 승률 63%에 KJS 4.1 아 4.01 이건 뭐 거의 전적만 놓고 오면 프로게이머라고 할 정도로 어? 이거 프로 부캐 아니야? 라고 할 정도로 지금 거의 다이아 담마구간 학살 중이지, 학살? 파카님이랑 듀오하고 혈 뚫렸어 진짜 갱먹는 하마의 도움으로 슬럼프를 풀었습니다 지슈라가 뭐야 지슈라 마우스? 좋은거야? 아 로지트꺼구나 제꺼는 G703 난 이거 말고 마우스 안써 이제 괴물지 마우스라고 소문나서 G703 오너들한테 욕먹겠네 크크 왜 지랄이야 시발 뭐 내가 쓰면 다 썩어? 뭐 진짜 역병이야? 갑자기 BTS 때문에 초등학교 때 짝꿍 여자애가 내가 필통 만지니까 필통 썩었다고 울었었는데 애들이 놀려가지고 그거 같네 내가 사가지고 내가 괴물지꺼 된거는 타이칸 말고 없어 근데 존나 억울한게 타이칸도 두달밖에 안탔는데 유튜브 한번 올려가지고 보자 보자 내 방치 조금라 내 방치 mira 사이칸 해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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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? 어어어? 아... 최선이다 W.. 아 썼나 아 그래도 태웠어 많이 괜찮 괜찮 아 씨발 아아 비용신어 야 야 코즈 내가 요새 구글랩 코즈 중에 제일 잘해 디테일 있네 이 정도 해줘야지 딜서프 할거면 근데 또 진이 비이고 상대로 좋거든 첫 호 ersten 투자 오 Yellow 오 오 오 호우 들어가시고 이 새끼는 또 오네 북한형 아 이 새끼 또 숨어있는 거 아니야? 샅샅히 뒤져 아 시발 아 아 진짜 어지럽네 아 이래라 아 이래 정신 못 차리네 아 나 케넨인 줄 알았는데 씨발 이렐리아네 아 방금 테리 케넨이었다면 아 와드 없어? 아 아 실수했다 아니 뭐해 아 진짜 아 진짜 이래 진짜 끝까지 아 케넨도 그렇고 진짜 레전드네 아 나 언제 이겨 진짜 아 또 씨발 또 쳇바퀴네 점수 표정 레알 방금 야동 보고 온 내 얼굴 같네 야 씨발아 지금 슬픈 표정이야 어어 노노노노노노 아 힐 있었지 맞다 아 나 지금 심신미약이라 아니 핑계 하나 끄면 긴 권묶음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실수를 인정을 한 거야 아니 4연패 했어 제발 공감 좀 해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? 여러분 공감 위로 부탁드립니다 공감 위로 오빠 부탁드립니다 진짜 오늘 저 힘들어요 아 아 아니 이게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X됐다 씨발 아이씨 하나씩 쳐먹어 뭐하는 거야 아니 좀 찌꺼기 한두 마리라도 먹어야 되는데 아 씨발 야 골로가 부시라 못사는데 아 뭐야 이건 아 공개똥이네 난 그냥 조닉이다 조닉은 항상 불행하여 하듯이 나도 수많은 저격러드랑 쫓기면서 하아 넌 조닉은 아니지 조닉은 저격러드를 다 내려잡는데 넌 쳐맞잖아 크크 조닉도 맞거든요 야 조닉 안반네 우리 물지는 공익이지 우리 빨간마리 여자 지금 존나 잘 컸음 아 아 아 앞에 하면 시팅 좀 해주세요 진짜 나 캐리할 수 있다고 오 씨발 으아아아아아 아니 아니 왜 맞았는데 실 썼나? 아 씨발 아 안돼 아 으Colaní 아 아你知道 잡았다 다 죽여 ㅅㅣ 스내들 그렇지! 카톤이나 개새끼들 다 죽여 어허허허허허 진짜발 나이스야 재받을 먹었다고 해도 재받을 먹었다 와,켜줘 버스라니 ㅅㅂ맞이 있는 거 같기도 하네 나 좀 타자 나 힘들어 나 진짜 고통받았잖아 내판동안 탈 때 됐어 버스 운행 시간 됐어 진짜 아이씨 으아아아아아 다 죽여 개새끼들 쌍놈새끼들 삐발새끼들 라이스아 꼴이 좋아 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나이스아아 쩨뜩 좋아 어어 아 이게 안닿네 어어 아 f 아 이거 윌리오 w때매 아 이거 안닿는건데 나이스 무기 많은 진입니다 방금 섭박 걸었어요 아니 야 잘해봐라 어디가 아니 아 나이스 야 온딜이야 지켜 그래도 잘했다 방금 탄델 보았다 방금 나 나 나 좀만 기다려줄래 고마워 아리가또 어우 시발 뒤져 이 새끼야 어디서 씨바 날먹으려구 어 왜 안나가지 나이스 연필 끊었다 반등 가져 누구 줘야 되냐 이거 말파 주자 뭘 버스야 1인분 했는데 봐봐 다 놔주잖아 내가 힘든거 내가 고생한거 아니까 사람들이 어 아니 나 말파 졌는데 왜 나는 서운하네 랭과 억가 존나 견뎌냈는데 물찌야 넌 조닉이어야만 해 현실은 몰라도 게임에서만큼은 행복해지지마 난 진짜 조닉이라 너무 공통점이 많은듯 적도 많고 저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불행하길 바라고 불행해야 재밌다고 진짜 조닉이랑 나랑 똑같애 그냥 얼굴도 닮음 ㅇㅇㅇ 그거 근가? 그런데 조닉은 누가 덤비든 다 이기잖아 그런데 너는 흠 여기까지 말할게 나를 대변해주는 노래가 마침 딱 나오네요 내 편은 없다 그냥 롤 안에서도 채팅창에서도 온 세상이 엇가다 이게 조닉이 아니면 뭐야 지완아 쥐순이들 다 남친소개로 온 애들이야 오리지널 쥐순이는 없어 왜 없어 있는데 존재하겠죠 한 명쯤은 내 방송 쥐순이들은 티를 잘 안 내서 그래 내 방송은 쥐순이들 조용해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주는 쥐순이들 많습니다 지완아 우리 와이프 나 때문에 또 억지로 보는데 고뇌로 지프 사다 보아서 아 그래요? 아니 결혼하신 분들이 많네 저번에 어떤 분은 와이프가 나한테 욕쟁이 오타쿠라고 하던데 저 욕쟁이 또 오타쿠 노래인데 막 이런다던데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 외방에 은근히 근데 욕쟁이 오타쿠는 좀 맞는 말이긴 한데 오타쿠는 아닌데 나 나 반 오타쿠 반 일반인인데 아니야 요새 애들 오히려 억지하 요새 요새 세대들은 오히려 억지하면 오히려 더 어긋나가요 오히려 더 반명교사로 삼는 걸 보여줘야 돼 아 저렇게 나이 먹고 욕하면서 싸우는 게 정말 추악하구나를 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욕을 안하지 욕하라... 아 괴물지 추하지 하면서 오히려 요새 애들이 욕하지마 바른말만 써 이러면 더 어긋나가 우리 때랑 달라 내가 반명교사가 된다면 그 역할 기꺼이 하겠습니다 내가 더러운 사람 될게 아 그죠 다크나이트 호소호소이 하하 아니 호소호소이는 뭐야 아 까비 아 이거 같은 거 안 좋은데 갑도가 저거 플래시로 보지 왜 아 이거 리신을 마무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 백업 먼저 갔는데 씨발 아 내가 참조했지 야 이거 카사딘 vs 아펠 캐리 대결이다 나는 진이라 그냥 시식사게 해야 돼 제 팀 더 하나도 오빠다 아 제발 가려줘 아니 아 아 뭐라도 좀 못 해주나 아니 아 펠 세나인데 바텀 이거 안 오는 건 너무 아쉬운데 아니 잘 하는데 우리는 아예 그냥 아예 안 와 둘 다 뚜벅이라 따기 ㅈㄴ 쉬운데 오케이 하나 잘랐고 자 자르는 타이밍 좋아 나이스 나이스 돼 이거? 나이스 나이스 내가 먹었다 내가 아 cx 살려줘 아 아 크리 왜 이렇게 잘 터져 내가 cx 저거 할때 안 터지드마 일단 앞에 풀 뺐다 가락이니까 이런 거 재야죠 오 나이스 노풀 노풀 쫓아봐 쫓아봐 나이스 이거지 일하려고 진 핵머드 가락 가락 근데 상체 던지면 짐 나한테 의존하면 안돼 이 판은 진짜 후방가도 내가 뭐 많이 해줄 수 있는게 없어 아니 너무 많았는데 하나만 하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 이거 죽겠다 노플 노플 나이스 지져 아 까비 도역부까지 가자 그렇지 무빙 좋고 어 오케이 다 왔어 이거는 제가 두안 맞춘 제 캐리에요 진짜 그냥 ㅈ가 하고 뭐 젤이 이런거 했다? 절대 이런 그림 안 나옵니다 진 해줘서 노갱 노시팅으로 블라인정 최대한 그래도 이 정도 가준거야 야 이건 나 줘라 남꽃도 못 받았는데 진짜 나 진짜 이 게임 내내 아무것도 못 받았어 이것도 이것조차 안해주면 그냥 유기야 유기 이거는 으으음 이게 저격수지 나이스 여기 조금 좁긴 한데 아 안해 뭐 비면은 가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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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락을 무시하지 마라 그냥 캐르지 이거는 진짜 노시팅으로 이 정도 기여해주는 거는 원딜 기량이야 이거는 이건 나한테 칭찬 줘야 돼 진짜 다른 원딜이었으면 다 집어 던졌어 지금 X같다고 그래 줘야지 아니 이거 밖에 안 줘? 그벅하다든지 개새끼들아 내가 니네 똥 닦았어 X발 아니 아까 용규전에서 X발 봤던 뼈가 먼저 가고서 먼저 가지고 거기서 망했는데 그 뒤를 아예 유기당했는데 진짜 와 진짜 X발 양심이 없다 진짜 양심이 없어 그냥 진짜 미친 새끼네 크크 헤엄치던 새끼 건져왔더니 X발 내 옷 돌려달라 하는 거 같노 방금 진새끼 데리고 고생 많았다 물즈야? 야 X발 연아 아 진짜 억가 X대네 나는 아예 X팀을 안 받았다고 님들 쟤네는 리신 X발 몇 번으로 왔는데 몸무게 파스터네? 그건 맞긴 해 처리 캐리 캐리 시ịp 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